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다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도체 부품 소재와 관련해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일본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하여 3박 4일간 일정으로 와신던 DC를 방문하고 기욱한 길에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 말입니다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발 항일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위해 와신던을 방문한 노련한 협상 전문가의 말에서 1907년도 민간이 주도한 외체갑기 운동이 등장합니다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노련한 협상 전문가 입에서 IMF 외체 위기 때의 건모으기가 등장합니다 참으로 범상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흘려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책임 있는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한일관을 중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현종 차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또 하나의 주목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 백악관 의회 상하원 인사들을 만나서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했고 미국 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이런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 그러나 김현종 차장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중재 요청을 하지 않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 가서 내가 중재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재를 안 할 생각이면 비싼 비행기 타고 왜 미국을 갔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라를 막론하고 한국의 외교전은 실패했습니다 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워싱턴 외교전 의미와 교훈 김현종 차장의 워싱턴 방문 이전에 이미 미국 측의 입장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외교력이 아주 막강한 주미 일본 대사관을 중심으로 백악관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와의 입장 정리가 완결된 상태였습니다 워싱턴 외교를 총괄하는 한국의 실무자들은 4월에 불거져 나왔던 한미 정상 간의 대화 유출 사건으로 파면되거나 귀힘 조치 등으로 말미암아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은 아주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으로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이고 한국은 북핵 이슈에 대해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일 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은 원 이슈 칸트리입니다 도와주는 것보다도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걸 뭐 해달라, 저거를 뭐 해달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피로감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최근에 한미동맹과 관련된 것, UN사 등 여러 가지에서 자기 방식을 지나치게 고집하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미래 삼각 구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시사하는 사건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 중재하지 않겠다는 것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뭔가? 한국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명분도 없고 신리도 전혀 없는 경제전쟁을 치료하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명분 없는 전쟁은 한국에 옳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리 없는 전쟁은 경제전쟁의 파국적인 결과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만큼 큰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전쟁을 헤쳐나갈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책이라고 놓는 것은 항일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동료 정도고 이순신을 인용하고 동학혁명운동의 축창가를 인용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인용하고 IMF 건모기를 인용하지만 지도자들에게 오로지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일본에 맞서 옥세하자라는 그런 외침으로 제게는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옥세라는 것은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대의나 충전을 위해서 깨끗한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래도 없는 그런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 18일은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일본은 한국의 제3국 중재의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는 데드라인 마감 시간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일본은 강제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월 달에 한일협정 제3조 1항에 있는 분쟁 해결 절차에 근거해서 외교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걸 뭉개고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5월 20일 날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중재의 구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좋습니다 5월 20일, 6월 20일, 7월 20일, 8월 20일 7월 20일이니까 한 20일 각, 두 달 정도 준 셈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 거절이 있을 경우에 7월 18일 이후부터 일본 화이트 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항복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전쟁 발발과 그 이후의 휴유증에 대해서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명분으로나 신리로 보되 이길 수 없는 전쟁 발을 내디뎠 수 안 되는 전쟁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을 몰아넣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려오는 탱크에 맨중으로 맞서자는 청와대 사람들을 두고 어둔함이나 미련함이란 단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며칠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한국 정부가 대처 방안을 내놓고 최악의 그런 경제전쟁 상황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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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